아홉째 마디에서 0번이 나와요. 아홉째 마디 0에서는 F코드를 유지해야 돼요. 유지한 상황에서 아홉째 마디 갈 때 F인데 여기서 3번이 있어요. 3, 1, 0, 2 할 때 그러니까 개방에는 0에서 이것만 달라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0을 그대로 F코드를 지지해서 3 나란히 중지 올리고 여기까지 12마디 다시 해볼게요. F 지탱한 상태에서 여기서 이 4번 손가락을 써도 되지만 이게 되면 이거 써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1짜리가 나서 새끼손가락을 찍어요. 다시요. 0 그대로 0 4줄 3번 나란히 꼭대기를 올려서 다시 한번 할게요. 0 그다음에 4줄 3번 1, 2, 3 1, 2, 3 12마디까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5, 2, 3, 4, 3, 4, 5, 6, 6, 6, 7, 6, 7, 6, 7, 7, 7, 8, 8, 8, 8, 9, 9, 9, 9, 9, 11, 9, 9, 9, 10, 11, 10, 11, 11, 11, 11, 11, 12, 12 바디까지.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